인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정진우입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중대부고 설명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이버에 정진우 작가로 검색을 해주시면 제 프로필 보실 수가 있고요. 작가로 분류되는 이유가 제가 세 권의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이는 가운데 책인데요. 노란색 표지,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을 공유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가 가진 지식,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이런 것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쓴 책이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어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학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수학학원 가서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력이 오를 수 있는지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를 먼저 첫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고 가는 아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숙제하고 공부하고 학원 가면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부고 1학년 1학기 저번 시험이죠. 중간고사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총평 영상으로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아직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진 않은 시점이고요. 중간고사 보면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 담만 쓰는 서술형 6개 그리고 풀이 과정까지 쓰는 서술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출처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여기 제가 출처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되거나 이번 시험은 유독 부교제인 올림포스에서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중대부고 4번의 시험을 살펴봤을 때는 올림포스 절반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절반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중간고사는 좀 부교제에 변형해서 좀 힘을 많이 쏟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말고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는 교과서에서 쉬운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교제 올림포스와 교육청 기출 변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더라.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상의 난이도 아주 어려운 거는 한 문제밖에 없었고요. 아주 쉬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중상 난이도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중대부고 기출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어디서 변형이 됐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왼쪽은 중대부고 기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가나다 주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고 변형해서 ABC 비슷한 조건 주고 삼각형의 둘레를 물어보는 문제로 살짝 바꿨죠. 그리고 왼쪽은 어떤 숫자 20에 19제곱을 또 19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숫자에 제곱해가지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까? 이렇게 근데 우리 중대부고 아이들은 신사고 교과서를 써요. 근데 이 문제는 미래인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대비했는지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더 보면 절대값이 1대 3이다.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펑션 안에 알파제곱, 베타제곱 이렇게 해서 2차 방영식 푸는 문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올림포스에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출제를 했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쉬운 건 교과서 그리고 부교제인 올림포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더라. 그리고 중간고사의 경우는 중킬러급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게 총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비를 했냐? 정규반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중대부고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강남내신기출이라는 교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월차사이라는 교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숙제를 내주는데요. 강남내신기출 교제에서 거의 똑같이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 한 번 연습한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엄청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딱 떴을 때 어색하지 않고 정말 많이 봤던 문제 하면서 쭉쭉쭉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부고는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가 뻔하기 때문에 대비도 그에 맞춰서 무조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비를 했었고 마찬가지 중대부고 기출이고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쓰는 신사고 교과서가 아니고 미래형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도 보통 시중문제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체 교제인 추월차선에서도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한 번 더 했군요. 추월차선에서 두 번 연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절대갈비가 1대3이다. 저는 절대갈비가 4대1인 문제를 연습을 했었고요. 추월차선, 강남내신기출, 그리고 워크북에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면 자기가 가진 실력 발휘는 당연하고요. 실력보다도 조금 더 얹어서 시험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북으로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습을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펑션 안에 알파제곱, 베타제곱 들어가는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런 것도 추월차선에서 연습하고 강내기에서 연습하고 워크북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아주 질리도록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이 2번이랑 3번이에요. 그런데 부교제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EBS, 올림포스는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만 연습하고 변형 문제 연습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러면 방학 때는 뭘 하는 게 좋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백지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양질의 어려운 문제를 시험이 정답이 맞다 틀리다 시비 없이 좀 깔끔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초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숫자 변형 또는 구조 변형에서 딱 내면 아이들이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기초를 공부하는 게 특히 방학 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고1, 수상수화를 범위로 해서 시험이 고1, 3월 같은 경우에는 중등 범이고요. 6월, 9월, 11월 그리고 고2, 3월에 올라가서 보는 시험이 수상수화 전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들을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6월부터 넘어가면 수원수트로 범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상수화를 범위로 하는 것은 1년에 4번밖에 없다. 게다가 2학기를 준비하는 수화는 11월과 3월밖에 없습니다. 학기 초에는 수상 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의 시험을 3개년 전 문제 그리고 한 15개년 주요 문제를 풀면 시험에서 무조건 두세 개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학 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중대부고 정규반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다른 말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불리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자체 교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개념 한 번 다지고 단원별로 모의고사 문제 쭉 풀어보고 뒤쪽에는 또 어려운 문제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실히 공부하는 방학을 보내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당연히 다음 학기에 할 수학화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많은 욕심은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원을 하나 얹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수학원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했다 하더라도 개념을 좀 많이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에게 혹시 엄마 설명회 갔다 왔는데 코사인 법칙 유도할 줄 알아? 그런 거 물어보던데 하면 보통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원 한 번 다 잡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 번 만져주면 2학년 때 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수원, 수투는 수능 직접 출체범이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학하가 아예 한 번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앞에 조금하고 뒤에 안 했다거나 하면 저는 특강으로 중등에서 많이 보는 센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센으로 유형 문제집 한 번 확실하게 하고 개념 한 번 진짜 디테일하게 잡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방학 특강이고요. 특강을 하는 데는 양질의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생활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면 아이들이 일어나는데 방학 때는 좀 잘 안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학원을 9시까지 가야 돼? 그럼 어떻게든 일어나거든요.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오면 복습 테스트도 하고 수업도 하고 밥 먹고 5시까지 클리닉을 합니다.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수업을 듣고 5시까지 숙제를 끝내고 가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5시에 숙제를 끝내고 집에 귀가를 하면 뒤에 뭐 하나에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과목 공부할 수도 있고 추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오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치동 누구나 하는 거 저도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갖고 있는 것도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복습 테스트 당연히 합니다. 개별 진도에서는 하기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단과에서는 다 하고요. 저도 합니다. 수업 피드백 당연히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숙제 얼만큼 했는지 진도 어떻는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어디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추가 자료를 줬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멘트도 달고요.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면 영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링크로도 드리고 뽑아서도 드립니다. 드리고 있고요. 클리닉 대부분의 학원에서 하고요. 클리닉이 수업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혼자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하다 보면 숙제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냐 학원 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수업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수업을 한 방식대로 똑같이 알려주니까 그리고 교재를 제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문제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교재에 있는 문제를 질문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 클리닉으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치동 대부분의 학원에서 클리닉을 하지만 분위기가 어떻냐면요. 앞에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하면 생기면 앞으로 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좀 수줍거나 아니면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싶은 친구들이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고자 저희는 직접 돌아다니고 제가 무조건 참여를 해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수업 끝나고 10시에 끝나면 11시 반까지 클리닉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5시까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오후 수업이면 2시부터 4시까지 클리닉을 하고 수업을 참여하게 하고요. 그리고 오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고 클리닉까지 끝내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 첫 시간대 해설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친구들 많아서 어떻게 보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집 오답관리 방법도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 틀리고 찍어서 맞추고 틀리고 하면은 틀린 문제를 그 당시에는 오답을 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풀게 했을 때 이게 100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수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학기 들어가서 그 전에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집 방학 때 특강 때 했었지 이거 1단원 풀어오자 아니면 1단원의 절반을 풀어오자 이렇게 따로 개별로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했을 때 저번에 틀렸어요. 이번에 마칩니다. 이런 게 실력 향상이고 성적 향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렸다. 그러면 다음에 또 틀릴 확률이 또 높고 이렇게 여러 번 풀었을 때 계속 틀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면 본인에게 정말 약점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야 한 권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회독하되 그냥 여러 번 푸는 것이 아니고 틀린 문제만 골라서 푸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제 방학 때 공부하면은 본 학기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되는 학원도 있고 안 되는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맞았다 틀렸다 표시하고 깨끗하게 놓고 우측 하단에 정답을 쓰자. 그러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을 때 우측 하단을 가리면 이게 완벽하게 오답노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를 안 풀면 어디다가 풉니까? 여기다가 풉니다.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을 무한 리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 쓰고 쭉쭉쭉 풀면 된다.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쭉쭉쭉 풀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숙제검사 하면서 봤을 때 이거 틀렸는데 다 풀었는데 왜 틀렸을까? 아 실수를 했구나. 막판에 실수했구나. 이거는 왜 틀렸을까? 아예 개념을 손도 못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제가 이제 메꿔주는 작업을 하면 그게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연습장에 따로 숙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특별한 거고요. 단과에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가 학습계 컨설팅을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법 책을 썼을 때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아서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책에 써놨는데 책이 한 260페이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읽고 이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모님도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말은 그렇게 좀 실행력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딱 듣자마자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의뢰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당 회당 한 40에서 50만 원 받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계획 세워서 공부하면은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짜로 시켰더니 아이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서 그러면 이거 신청자에 한해서 설명드리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겠다. 그래서 신청자를 따로 받아서 하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전 과목 다 분량으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해서 우리 수업이 수요일이면 숙제를 화요일에 할 거야 월요일에 할 거야 그거는 최소한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3등급 이하 특히 아이들은 수학 숙제를 전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날 수학 숙제를 하려고 했어. 근데 다 못했네. 그 다음번에도 다 못했네. 그러면은 너는 전날 수업 숙제를 하면은 다 못하는 아이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표에 저번에도 숙제를 다 못했고 이번에도 숙제를 다 못했으면 이거 계획표에 문제 있는 거네. 그러면은 하루 전날 하지 말고 이틀에 나눠서 하자. 라고 제가 계획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때는 수학 숙제를 해야지. 어디까지 해야지. 하면서 마치 시험 범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못한 거를 토요일에 해야겠다고 계획을 수정한 거고요. 목요일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영단원 20개 외우겠다는 걸 다음날 40개로 바꾸고 또 이거는 일요일로 밀어놓고 이거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일주일 중에 칠일 중에 사일을 계획을 못 지켰지만 이 일주일로 끊어서 봤을 때는 계획을 다 지킨 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지키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그 다음 계획도 또 똑같이 세우고 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자기가 로봇인 줄 알아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로봇인 줄 알아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빽빽하게 해놓고 이제 다 못하는 거죠. 그럼 계획을 세워도 맨날 못하네 하면서 집어치워 하면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결국엔 안 세우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계획표를 많이 옆에서 봐준 사람이 지도를 해주고 잡아 나가고 공부를 시키면 당연히 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해주지 않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이번 방학 때 방학 직전에 바로 개강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월 1일 월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합니다. 수요일, 토요일에 중대부고반 계속 있던 시간에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합반 월금에 원래 있었고 그리고 방학 시작하면 월수금 오전에 수원 화목 오전에 수하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고 정규반을 수강을 한다면 원래 하던 수요일, 토요일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에 수학원을 얹고 중간에 클리닉까지 껴가지고 공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한 설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 여러 번 물어봐도 화내지 않고 당연한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당연히 똑같이 설명하면 좀 저번에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요. 그리고 지름길풀이라고 대치동 어둠의 스킬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그냥 원리원칙대로 풀면 이만큼 걸릴 거 이렇게 풀면 빨라. 근데 그거를 너무 다 알려주면 아이들이 기본도 쉽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 해서 지름길풀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신청자에 한해서 같이 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믿고 맡겨주신 만큼 올바른 학습습관 그리고 실력 향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이들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대치다원교육 수학관으로 연락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역전수학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신경 많이 써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제가 수업만 아니면 다 응답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